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변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시사방송. 저도 뭐 한 달 내내 기다립니다. 이날 출연하려고. 한 달에 한 번 출연하시거든요. 매주 출연하셔도 됩니다. 글쎄요. 출연연합상을 사장하고 직접 해야 될지 본부장하고 해야 될지 보십시다. 미디어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듣다 보니까 합참 의장의 작전 수행 능력은 진짜 좀 걱정은 되네요. 네. 앞에 김병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실 시민사회소통수석이 육사교장 특전사령관 출신이 맡는다고 함합평이 왔다 갔다 하던데 군인한테 왜 시민사회소통과 종교개화의 소통을 맡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럴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군부대 지역 이런데 이렇게 좀 해제해 주려고 그러나 그런 민원 받아서 이런 생각까지 도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아마도 군 표라도 어떻게든 확실히 다져야겠다라는 거든가 아니면 보수 우익의 표를 더 다져내야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공영방송 kbs의 수장도 그런 의미에서 꼭 자기 사람을 앉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한 명 바뀌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블러디 썬데이 이렇습니다. 굳이 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아마 계속 얘기가 됐을 겁니다만 뉴스나인 앵커를 갑자기 바꾸겠다고 통보를 하고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도 갑자기 진행자 교체 더 라이브라고 하는 밤에 그래도 가장 인기 있던 시사 프로그램 tv 시사 프로그램도 당일 편성 삭제 통보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는데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cbs y10 등등은 통신이 아닌 국가 자산인 전파를 수탁받아서 잠시 빌려서 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자산을 빌렸으니까 상당히 엄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래서 방송 책임자 보도 책임자 광고 방송 책임자까지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 제작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단체 협약에도 내용이 들어가고 편성 규약을 따로 두고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방송 제작진 외의 세력이 개입하려면 단체 협약이나 편성 규약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전혀 없이 앵커를 바꾸고 편성해서 긴급 편성이 들어가고 내용을 빼버린다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인사발력이 난 사람이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나마도. 네. 내정자. 네. 내정자가. 그러니까 결국 전화 걸어서 사장님이 나 시켜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편성 변경이나 긴급 편성 앵커 등 주요 보직자 교체의 근거가 되는가 황당하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계속 모였다는 뜻이죠. 그렇죠. 천문회 다음에 계속 모였다는 뜻이고 또 하나 라디오 같은 경우 새벽 4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보시면 오늘 방송은 누구 책임 하에 편성 운행됩니다. 뉴스가 나갑니다. 광고가 나갑니다. 각각 그 이름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하고 실제 책임자가 다르면 과징금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천만 원 단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발령이 났는데 실무진이 미처 그 이름을 못 바꿔요. 그러면 하루만 늦어도 바로 난리가 나고 과징금을 물게 돼 있고 봐달라고 싹싹 빌리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실수였다고 봐주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무자격자가. 그러네요. 발령이 났는데 미처 못 바꿔서 옛날 사람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내는 건데 이거는 무자격자가 지시를 했고 아침에 이 방송은 누구 책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가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 월권 행위가 벌어진다는 건 나중에 방통위원회가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인데 방통위원회가 또 요새 그걸 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바쁘세요.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kbs 단체협약 제22조 3항에 보면 편성 제작 보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다음에 31조에 보면 kbs는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를 해야 하고 긴급 편성 시에는 교섭 대표의 노조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언론 노조 kbs 본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노조가 만약에 보수 노조 쪽이었으면 아마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kbs 편성 규약을 봐도 취재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로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 관련해서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게 권한이자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없고 방송법에는 예를 들었으면 사주에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이 법에 또는 이 시행령에 따라 하지 않고는 건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은 직접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요. 본부장도 안 됩니다. 이건 국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분은 일요일 그 시간까지는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내정자였고 발령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kbs 규약이 본부장으로 됐는지 국장으로 됐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아무튼 법에 규정된 kbs 내교로 규정된 사람 외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주조동실에 쳐들어가서. 동물의 왕복 사건. 법원이 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가서 장비를 닥치는 대로 끄고 내리고 부수고 해서 송출을 방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방송사에서 못하고 남산 송신소에서 보관 중이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자연은 살아있다. 아프리카 얼룩말의 생태를 긴급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얼룩말이 나오니까 동물의 왕국을 틀었나 보다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은 살아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외부 침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부에서 그렇게 방송을 망가뜨린다는 건 참 참담한데 이게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어용의 왕국 이렇게 불러야 될 판이고 제가 겪은 일도 일론이 있긴 있습니다. 특집방송 라이브 준비하다가 간부들한테 저지당하셨다면서요. 네.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2시간짜리 특집을 다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허락을 받고 결제를 다 득해서 준비했는데 방송 시작 전에 갑자기 간부들이 음반을 잔뜩 들고 와서 2시간 동안 음악을 틀기로 했으니까 니들은 나가라 옥신각신했는데 불문율이 있습니다. 암만 제작진과 간부가 싸워도 방송을 마지막에 움직이는 건 기술감독입니다. 그렇죠. 그날 근무를 서고 있는 근무표에 따른 기술감독이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건드렸다가 하는 건 난리가 났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데 기술감독이 한 5초 전쯤 선언을 합니다. 나는 정식으로 결제를 득한 편성 운행표에 따라서만 선을 움직이겠다. 공식 문서대로 운행하겠다. 네. 그 공식 문서는 특집방송 나가는 거죠. 고문치사에 관한 특집방송 고문은 중단돼야 한다. 그랬더니 선배 간부들이 엔지니어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덤벼들어서 그걸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달려들어서 그걸 다시 올리고 간부들을 들쳐엎고 옆방에다 내던진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나 소용이 없죠. 마스터키로 열면 되니까. 그래서 캐비넷과 책상 의자 등으로 바리켓을 치고 밖에서는 동료들이 또 스크롬을 짜고 지키고 그러면서 한 시간 한 20분 정도 방송을 한 기억이 나는데. 1987년 1월 항명방송 사건이네요. 항명 게릴라 방송 사건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마는 결국은 어찌됐건 시민사회단체나 노조나 연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실무자의 손끝에서 뭐든지 시작이 됩니다. 기술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기술감독. 그다음에 담당 pd 담당 기자. 정영선 pd님 잘 부탁드립니다. 결국 거기서 시작이 돼야 누가 도우러 가죠. 거기서 시작이 안 되면 누가 도우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이런 항명방송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못하게 했다라는 추측이거든요. 그렇죠. 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방송을 주면 마이크를 열어주면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끌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달리 들어오고서 끌어내기도 어렵죠. 그래서 블러디 썬데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게 다 변 기자님 때문이네요. 주진우 기자 최욱 씨 마지막 인사 못한 건 다 변 기자님 때문이다. 참 다시 그런 세상으로 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고 있네요. 최근에 뉴욕타임즈 그다음에 각종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의 기사 제목을 보면 한국 검찰의 수사 대상은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이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국내 언론사들아. 요새 압수수색을 자꾸 하길래 들여다봤더니 이게 뭐냐면 미국식 사고 방식으로는 언론사의 압수수색이 막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러시아 스파이나 중국 스파이와 결탁을 해서 정보가 샌다거나 그쪽과 어떤 담합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란 스캔들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국내 비판 언론사를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뉴욕타임즈도 의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사가 쭉 나가고 있는데 세워보니까 한 7개인가 8개 언론사 말고는 보도를 안 왔던데요. 몇 개 안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첫 보도가 미디어 오늘인가에서 나왔더라고요. 미디어 오늘은 사실은 미디어 비평지잖아요. 일반 언론에서는 미디어 오늘보다 미디어 비평지보다 더 늦게 기사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보면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18개월간 임기의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최근 보수신문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중앙일보 정부 여당이 앞장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중앙 썬데이 사설 보면 인재와서 민생을 위해 이자율을 낮추라고 은행을 억박지로니 이런 모순이 있나.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표를 얻겠다고 나서니 이게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자본과 기업을 직접 건드리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자기들의 근본이니까. 또 조선일보 보면 조선일보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학기술연구개발 예산을 왜 마구 깎았냐. 또 졸소 꼼수 편성이 문제가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목만 읽겠습니다. 조선일보 특집기사입니다. 반년세의 미래 r&d 예산 25조 원이 사라졌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최상위 법정 계획이 뒤바뀌다. 법을 위반하며 두 달 늦게 난리를 쳤는데 재검토하는 과정도 부실하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학교 아이들의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는 예산도 날아갔다. 소부장 기술자립 결승선을 앞두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버렸다. 원전 산업을 키운다더니 원전 부품 국산화 예산 82%가 날아갔다. 수천억의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 타당성 조사도 없이 꼼수 편성을 했다. 국가 난제를 해결한다더니 예타 면제 무산됐다. 시작부터 첩첩 산중이다. 조선일보가 의도하는 건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르텔을 깨려다 미래세대의 밥그릇을 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끼리 카르텔을 즐기다 우리 미래 밥그릇 깨질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 대형 언론 입장에서 대통령은 쓰다 버리는 장기판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 기득권 세력이 영구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누리려면 보수 정당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보수 여당이죠. 지금 말로 하면. 보수 여당과 보수 대통령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걸 버리겠습니까? 대통령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하고 끝이니까. 5년 만임제니까. 보수 여당은 계속 여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해지면 대통령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종종 그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타협될 때도 조선일보가 선조에 섰었죠. 그리고 또 정권이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때 십몇 차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실정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증거물을 보십시오. 우리는 공정한 언론으로서 최선을 다했지 한쪽 피만 들지 않았습니다라는 뭔가 약간의 보험 같은 것들이 살짝 들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 대통령은 무너져도 보수 정당은 살아남아야 되고 보수 정당은 무너져도 보수 기득권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보수 언론의 나름대로 행보의 원칙인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지금 이제 신문들이 어디까지 번져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이랬다가는 우리 전체가 같이 공연하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라는 경고등을 갖다 켜는 거죠. 한 30초 남긴 했는데요. 이 하수수상한 시절에 언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언론 내부 당사자들의 자성과 움직임 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1987년 민주화운동의 단초가 된 것은 1983년부터 시작돼서 1985년에 불붙은 kbs 시청료 거부운동입니다. 그때 꽤 세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정권을 거부하는 운동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에 불고 있는 바람과 그 바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그리고 시작되는 국민들의 kbs 거부운동을 우습게 봐서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수통 변상욱 기자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